붕총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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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총이. 우리 붕총이도 있잖아, 붕총이. 붕총이 남아있습니다. 니가보요를 한번 가볼까? 니가보요. 니가보요 가봐요. 니가보요는 맞는 것 같아. 힙합조는 그럼 한우한테 밀어붙여서 니가보요로 갑니까?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만 한우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니가보요가 아니어야만 이제 여기서. 붕총이를 희생하면서. 근데 저는 개심해서 안 되겠어요, 한우. 한우 형 때문에 붕총이를 날리는 게 너무. 아니 한우 형이 뭐 걸었으면 좋겠어. 아니 한우 형이 뭐 걸었으면 좋겠어. 문장 뭐하나 걸었으면 좋겠어. 니가보요. 형말만 믿고 지금 니가보요 가는 거니까. 니가보요는 내가 걸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니가보요 아니면. 쥐치문장 하자 쥐치문장. 쥐치문장 할게 쥐치문장 하자 쥐치문장. 쥐치문장 할게 쥐치문장 할게 쥐치문장 할게 쥐치문장 할게 쥐치. 분명이 쥐치야. 쥐치문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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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니가보요. 만약에 쥐입에서 내가 나오면 분장 없는 거고 아니오가 나오면 분장이 있는 겁니다. 쥐치문장 할 것 같은데. 준비됐어요? 네. 쥐치문장 할 것도 없어. 그냥 멋지게 꾸미고 오면 쥐치야. 쥐치문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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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줄 마지막 네 글자가. 아이고. 아이고. 내가보요가 맞나요?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. 약간 인간. 이게 쥐치가 쉽지가 않아요. 네? 네? 아니요. 뭐라고요? 내가보요. 너희. 내가보요가 맞나요? 맞나 봐. 맞지 맞지. 맞는 것 같아. 정말? 한 해 한 번. 진짜. 한 번 맞아. 맞았으면 좋겠어. 기도한다. 기도한다. 기도한다 오랜만에. 어? 진짜? 진짜로요? 네? 쥐치? 네? 수련 위로. 수련 위로. 잘한다. 아니요. 아니요. 내가보요. 내가보요인가? 아니, 내가보요. 그만해. 아니야. 완전히 아니요. 이렇게 돼서 다다음주. 한 해는 국내 최초. 쥐치? 문장을 시작합니다. 자,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. 살짝, 하늘 한번 보세요. 와, 모자이크 처리돼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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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와, 모자이크 처리돼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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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모자이크 처리돼. 와,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. 아예 아니에요.